아,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잠깐만. 어, 저감사합니다. 트레이터 방학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아니면 가서 얘기해 주실까요? 미사야! 네, 감사합니다. 그날을 생각하면, 내미소리가 제일 먼저 떠올라. 그날 때가 내미소리가 유난히 나른하게 들렸거든. 날도 더웠고, 수업도 지루했고, 그렇게 졸리고 나른했던 날에, 네가 왔어. 어디에 나가? 무엇을 먹으신다? 자, 그럼 우리 여기 큰 고모는 누구를 위하여 여기 몰라올 수 있지? 그렇지, 장소지. 잠깐만. 오늘 전화번호 박사님 데려왔어요. 아, 예. 들어와. 자, 우리 서울에서 전학생이 왔는데, 자기 소개부터 한번 해볼까? 안 미소. 응, 안 미소. 응, 또. 우리 친구들한테 뭐, 자기 소개부터...